박세리 골프 선수,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손흥민 선수, 이 두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법적 분쟁을 하게 된 골프 여제 박세리 씨, 여러 가지 지금 의혹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참 효녀였습니다. 과거에 부모님께 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과거 말함부터 듣고 시작하시죠. 역시 세리는 내 아이 자식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바라는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선 저는 나가게 되면 가족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가족이니까 가족하고 먼저 나갈 것 같아요. 네, 손정협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딸 박세리 씨가 지금 아버지하고 법적, 박세리 씨가 직접 고소한 건 아닙니다만 박세리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곳에서 지금 아버지를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박세리 씨의 얘기를 관련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돈이 될 거라 생각해서 시작했다.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어서 5기로 시작했는데 세리가 잘 따라줬다. 결국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보통은 부모님들이 저 돈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과거에 저런 얘기를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1998년에 했던 얘기니까요. 네, 26년이나 지난 인터뷰가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박세리 씨, 박세리 씨가 있는 재단에서 부친을 고소하는 경위도 어떻게 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대한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문서를 위주해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거나 투자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면 사실 박세리이나 박세리 측이 있는 재단도 경제적인 손실을 입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다른 것들이 좀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에 이 인터뷰가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세리 씨가 은퇴하기 전까지 상금으로만 126억, 또 다른 성과급이라든지 광고 등등으로 해서 한 500억 가까이 재산을 모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걸 전부 다 부모님 빚 갚는 데 많이 활용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정 부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인 부를 창출했을 때 부모님한테 일부 선물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나의 소득 전부에 가까운 돈을 부모님에게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게 수백억의 어떤 돈을 소득을 아버지에게 드렸다고 했는데 현재 또 발생하는 경매 문제라든가 채권제 문제라든가 하는 걸로 보면 또 이 돈이 또 어디에 사용됐는지 사실 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여성동화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아니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그러니까 대전에 집이 있단 말이죠. 붙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박세리 씨와 동생이 살고 있는 4층짜리 집과 또 앞에 큰 정원을 가진 또 단독주택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이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 이제 장기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채권자가 이제 경매 개시 신청을 해서 경매 결정이 나왔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4층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세리 선수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4층 집은 직접 설계도 하고 인테리어를 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이 채무 문제가 분야 간의 여러 가지 분쟁 또는 채권자의 분쟁 때문에 지금 변제를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까 사업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권 이외에도 이렇게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문서 위조라는 게 이제 세만금의 골프 아카데미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박세리 재단이 참여한다라고 이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 박모 씨가 가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인장 그러니까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로 파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일단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런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3천억 규모의 사업이면 여러 회사가 참여한 걸 감안해서 수백억 대 규모 이익이 날 수 있으면 이걸 위해서 문서까지 위조해서 허위의 정보로서 계약을 딴 거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문서 위주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허위로 서유를 작성하거나 어떤 업무를 방해하려는 수준으로 이렇게 진실되지 않는 서류로 사업에 입찰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 적어도 재단 측이랑 일정 부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까 사업권이 아예 취소가 됐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이제 취소가 됐고. 거기가 새만금 사업 개발되는 것이 지금 허업 월판이더라고요. 벌써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등등의 진인한 법적 다툼이 생기게 되면서 건물이 못 올라왔고 그러면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당신 때문에 지금 건물이 못 올라갔으니까 책임지세요라고 또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어렵거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업에 박세리 재단이 들어온다는 걸 믿고 투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손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도 일부 따르고 있어서 사실 단순한 어떤 문서 이주의 문제를 넘어서서 막대한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람들이 부친이나 재단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박세리 희망재단도 이걸 그대로 묵가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해자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문서 이조로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정으로 보입니다. 박세리 씨 아버지는 이런 논란에 휩싸인 반면에 박세리 씨 아버지는